오늘은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화질 테스트를 할 시간이 이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잠시 켜서 테스트 중입니다. 그 기존에 원래 카메라를 예전에 샀다가요 그 카메라가 약간 좀 지인거리는 소리가 계속 나서요 그걸로 그냥 중고에 계속 팔았거든요? 방송도 잘 안되고 그게 자꾸 막 뭐라 그래야 되지? 끊긴다고 그래야되나? 근데 카메라 쳐다보지마요 눈 마주치니 설레네요 근데 요거는 괜찮죠? 화질 뭐? 요거 여러분들이 화질 얘기를 많이 하셔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 기존에 보던 거는 웹캠이에요 그래서 화질도 너무 안좋고 제가 불 꺼놓고 하고 그랬어가지고 그게 아마 색감이 아예 안잡혀서 색감을 주느냐고 그게 더 그랬을 거예요 이게 지금 원래 제 그거예요 원래 제 실물하고도 가장 가깝고 피부 색깔하고도 가장 비슷해요 입술 색깔도 그렇고 여기 근데 이거 지금 확대가 안돼요 확대 내가 직접 가야돼 내가 직접 가야돼 이렇게 이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어 이것도 조절해봐야 될 것 같다 그치? 동일인물 후원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웹캠이고요 디지털 카메라 이거는 웹캠 이거 디지털 카메라 이거는 좀 비슷하게 나오네요 실물 실물이 더 이쁜데? 요거 그래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음 좋아요 이거를 잘 만질 수 있으면은 더 이쁘게 나올 수 더 이쁘게 나오게 할 수 있겠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잘 못 만져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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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것 같아 그쵸 해 오빠랑 It looks like I just sit down in front of you and we'll just talk right? VR 같아요 약간 이런 거 음 좋잖아 그렇지 빠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가 달굴 잡고 귀에 면도는 그의 처찍한 목소리 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2부 1부 1부 2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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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부